안녕하십니까. 충격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80대 나이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5채를 가지고도 세금 내기가 버겁다며 항상 돈이 없다 투덜거리며 사는 양반이 있습니다. 아파트 1채는 노부부가 살고 나머지 4채로는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랐는데도 월세는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면서 요즘처럼 사는 게 빡빡할 때도 없다면서 세상 탓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처럼 그렇지도 않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정 그렇게 생활이 힘들다면 갖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살고 있는 돈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남은 여생 동안 풍족하게 살 수도 있으련만 부동산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평생의 신념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아 있다 보니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마치 목숨줄 내놓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식들에게 조차도 늘상 돈이 없다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지만 인생말련에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주위엔 사람도 없고 자식들도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이분의 별명은 스크루지예요. 스크루지. 기억나시죠? 수전노 스크루지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미움받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태도와 언행,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조차도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움받지 않고 나이 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움받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노년의 자세 첫 번째 노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즐겨 쓰는 시기이다. 노년은 돈을 축적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푸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모은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끼다 똥대는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자세 두 번째 자식들의 재정상태는 그들의 문제다. 자식들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돌봐준 것으로 부모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들 덕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가정을 갖고 있으니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노년의 자세 세 번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건강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까지 몸을 막 굴리고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건강에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 큰 병이 들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노년은 건강하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나이니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노년의 자세 네 번째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라 나이 들수록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복된 인생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부리지도 못하는 괜한 자존심을 배우자에게는 서슴치 않게 내세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인간관계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서 손해볼 일 하나 없습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노년의 자세 다섯 번째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라 과거에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일만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불안해하며 인생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 현재만 바라보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회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난 날 후회해봐야 바뀌는 것은 하나 없고 오늘마저 나쁜 감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이렇게 보낸 오늘을 후회하게 되겠죠. 노년의 자세 여섯 번째 나이에 연연해하지 말고 누구와도 친구로 지내라 나이에 앞세우는 사람치고 나잇값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귀한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청년이라고 반말하지 말고 같은 성인으로 정중히 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정중히 대하면 존중받게 됩니다. 노년의 자세 일곱 번째 몸치장을 게을리하지 마라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가꾸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몸치장을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몸치장에도 게으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들의 내면도 알아봅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고 몸치장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시켜보면 마음치장을 게을리한 것을 반박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적인 몸치장과 외적인 몸치장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몸치장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노년의 자세 여덟 번째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마라 새로움을 채워 놓지 않는 것이 늙는 지름길입니다. 새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놓지 않고 늘 공부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고리타분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만큼 재미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서 세상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노년의 자세 아홉 번째 젊은 세대를 존중하라 나이 어리다고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인간사 근본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인생을 사는 방법도 사람 수만큼이나 아주 다양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진한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자세 열한 번째 긍정적이며 명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랑하기만으로도 너무 짧은 게 인생입니다. 쏜살같이 내달리는 이 짧디 짧은 인생을 부정적이고 화를 돋구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풀풀 내뿜는 사람과는 상중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최선의 길입니다. 노년의 자세 열 두 번째 가족들과 자주 어울리되 묶어두려 하지 마라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면서 결혼한 자녀 가정을 주말마다 찾아오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도를 의무감으로 하게 만들면 자녀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마지못해 강요로 찾아오니 그 마음이 진실일 리도 없을 뿐더러 자녀 가정의 분란의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온 가족이 자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자세 열 세 번째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먼저다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이 떠납니다. 더구나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하는 말치고 긍정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화는 시간을 독차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는 불평불만 뒷담화의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대화의 소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년의 자세 열 네번째 노화에 따른 불편함을 수용하라 언간 관리를 잘 해가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불편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는 것을 막을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툭툭 내뱉지 말고 담담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말로 주위 분위기까지 싹 망칠걸린 어디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고약한 노인내가 되는 겁니다. 노년의 자세 열 다섯번째 남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에는 빨리 사과하라 사람이 로봇이 아닌 이상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음의 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남의 실수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따질수록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불편해지고 옹졸해집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남의 실수에 관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성공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남의 실수와 잘못은 감싸주고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는 감추려 하지 말고 빨리 사과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할 행동입니다. 노년의 자세 16번째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설교나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말이죠. 모든 대화에 종교를 끌어들여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통해 그가 믿는 종교의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와도 만남을 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선교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보여줄 일입니다. 노년의 자세 마지막 17번째 남의 시선과 말을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상관할 바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남들이 사는 소리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 소리가 무서워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이 여지껏 우리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서 얘기했던 종합 요약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미움받기는커녕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이 늘 들어보면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너무 쉽고 또 여러분이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며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했죠. 자주 듣다 보면 몸에 베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미움받지 않고 사랑과 존경스러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